히히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일반 유부를 획득합니다. 뚜뚜뚜뚜뚜뚜뚠 금강정 디펙트 왜 개인기 많은데 속지 마세요. 저거가 마지막에 배당몰림 이걸 속네. 후벼타기 컴드 최적화 도약 아니 후비가 다 빠질... 아니 후비가 다 빠질... 역...배 영차 영차 67 대 33 호흡닉을 믿다니... 공격 번개구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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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에임 미쳤고 실과 바늘 또 번구 그림 캐쳐 유성 강몸 날뒤 오리아르콘 번개구체 왜 자꾸 나오는데 어 정령에게 타격이나 저주주기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성공하네 아 미친 헤드 미쳤나봐 아 잠깐만 아이 아 주작겜 진짜 아이고 아닌 것 같아니 오천오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주작겜 진짜 뭔데 이거 어이가 없네 아익 병신겜 아니 아니 아 아 아 짱나 크지간대 크지간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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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시 디펙트다 67% 성공 메아리 고소지 버퍼 음 메아리를 먹을까 써지를 먹을까 써지 왜 형들 왜 형들 바로 앞에 돈다 꼬라 박사 반반이네 반반이네 눈보라 와 50골드 아니 왜 85야 왜 왜 올라갔어 이유가 뭐야 캘리퍼스가 뭐라고 왜 왜 빨대 왜 왜 왜 왜 왜 음.. 내 포인트 안이라서 한건 없었거든 하.. 밀잽.. 밀잽 좋아.. 밀잽.. 밀하우스 눈보라 왜 자꾸 빨리 나오는데.. 천천히 나와 밀잽 모자 에잇 에잇 및 본 본 킹기 가더리 생존에 좋은 유물이 너무 많이 나왔다 증기장벽 읽으면 다음 전투에서 죽을 것 같은데 체력 좀만 더 많았으면 읽어볼텐데 습 읽었다가 뒷을 뻔해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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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고리즘을 30층 해주면 어떻게 쓰냐. 아 엘리트 말이없네. 너무 약한데 근데. 아이씨. 엘리트 안 갔는데 왜 엘리트 나오냐고. 아이씨. 마렵다고 해서. 썩편 순서 챙겨주네. 착하네. 딜을 너무 약하다. 자. 도료땡. 정신. 영향. 지랄. 자동이예요 찰로 자동이예요 찰로 자동이예요 찰로 85% 닿네 결과 선택 클리어 한 우리는 디팩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응지 아이 충고객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지 또향 말이 당연히 말이 되죠 창의적인 인공지능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저열 오코덱 간다 캘리퍼스라서 오코덱 가기죠 오코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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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장함 혐의돈 혐의두비도 잘 막네. 역시 딥팩트. 78대 22. 오패 꺼지고. 이런 미친. 오한조. 날 되게 터보. 5명이 한조? 이거 1댓 맞는거 짱나네. 고기가 달다. 아니 뭔 놈의 냉정암만 나와. 냉정암도 안나오는거 보단 나은거 같은데. 1댓 맞아야되는데. 1댓 맞아야되는데. 1댓 맞아야되는데. 1댓 맞아야되는데. 1댓 맞아야되는데. 너무 위험한데 진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1댓 맞아야되는데. 1댓 맞아야되는데. 1댓 맞아야되는데. 1댓 맞아야되는데. 2댓 맞아야되는데. 위험합니다. 2댓 맞아야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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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권에 써져있죠? 딜 안 나온다 근데.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지. 이걸? 이중을 뽑네. 역배 터질 뻔했는데. 역배 코앞까지 갔는데. 무지개 인지 편향. 얇은데 깔래 그냥. 마침 코스트 물도 안 나네. 체력은 여유 있는데. 교훈. 교훈. 역할을 뽑아야 돼. 역할을 뽑아야 돼. 역할을 뽑아야 돼. 역할을 뽑아야 돼.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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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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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이럴 거지. 흡혈. 샬라우 느끼는 소리 director... 특지 değil. 피가 Evil의 수신 escape DNAyun장 정도였죠? ள열年. 여기. 사실. 극 빛된 걸 골 Bayern.. 야 저 쎄잘데기 없는 어둠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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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티엘 부팅과정 부팅과정 의구..부속 아 캘리바렛네 놀래라 저주인줄 고통을 얻습니다 니 영혼의 고통을 안겨주마 멤버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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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들어가긴 했다 축전기 고만나오고 뇌우 빙하 장기전에 쓸게 없네 144골드 144 아 꼴같이 하네 4 홀만 포인트 워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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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r 하하 하하 근데 뭐가 안나오면 어떡하지? 죽는거지 뭐 번개고채 걷어내기 합하기 합 합 합 합 소비급구 진짜 급구 소비급하게 삽니다 제시 제시 대풍돈 흐흐 팽이 뭐야 꿈이야 고대의 차 세트 왜케 뭐가 안뜨냐 소비좋아 빨리 소비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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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하가 나만 있었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의지로움... 만병통체양 나온게 너무 좋네. 리얼 만병통체양. 근데 치약이 늦게 나오면... 치약 편향을 못한다면... 파워체크 해보자. 파워축전기 편향 두개만 쓸거잖아. 그러면... 폭풍은 쓰지 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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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되는구만... 고민되는구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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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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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방어도 기억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개 거지가네 진짜 실패. 케이스를 떠서 가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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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heterì않고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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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defe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강보험. 아닌가? 소강보험 말고 제거를 할까? 제거 못 참겠다. 영 채워둡니다. 영 채워도 강화해야 되는데. 소강보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날. 59% 59% 59% 59% 아 뭐야. 꺼져. 아씨. 아씨. 60% 60% 70% 60% 6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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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만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옆에 카드가 나가.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체화 가져가줘. 냉장 복원 좀 해줘. 들켰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법원. 법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산쿨쿨쿨쿨스. 부산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 아닌가? 아닌가? 안 나오나? 세 장 쓰고. 세 장 쓰고 보셔야 먹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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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해변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거의... 녀석振림. 포션 안쓰고 잡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다시 시작은 좀 별로일 것 같애 재규이중다중은 밀집이 없어서 죽어요 백바테리 저기로 가야돼? 님들 맵 쓰레기같은 빠남 2번가슨 나 역배는 못참지 나 역배는 못참지 지금 엘리트가서 네베시스 화상화상 쳐넣으면 고래 보는거 아냐 아 흠 흠 아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냉불... 밀집도 없는데 냉불 못댔어. 쓰긴 써야지. 4륜 컴파일 드라이버. 컴 됐을 일이 있나? 걷어내기랑 냉정함 써야지. 근데... 음... 여기가 고비인데 여기가... 여기가 고비인데 여기가... 흠... 선확하네요. 퍽어내기 에나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명칭만 잘 때렸으면 잡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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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등의 저금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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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냉기 섬탑이 장난이야 냉기 달라고 아 냉정함 달라고 아 냉정함 아 냉정함 아 냉정함 아 냉정함 잠시 후 냉기줘 빨리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핸떨. 엥. 탕어도 모델인지 몰랐어. 탕어도 모델인지 몰랐어. 흡혈각인데? 오, 핸떨. 오, 핸떨. 오, 핸떨. 오, 핸떨. 오, 핸떨. 어, 핸떨. 으, 핸떨. 으, 핸떨. 으, 핸떨. 우, 핸떨. 아, 핸떨. 역시 오독도 흑혈 먹는건 아쉽긴 한데 꼭 그려한 다치 락스 편향 다 딱히 다시 시작 정도면 뭐 트롤라베 핵 배터리 트롤라베? 제발 잘 좀 뽑아봐봐 똥분열 빼고 좋은데 길이.. 길이 왜이래 일대사경 일제사경 484골드는 아니지 68% 32% 가면 하나 사슐? 가면 팝니다 얼마죠? 님 전세사님 흡혈이 달다 달아 스택이 왜 자꾸 나와 스택이 aj다 부장 스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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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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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함 증폭 아 증폭 말이었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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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반 모 킹반 모 드로 좀 더 줘 코프트 낫는거 봐봐 야구공 물고 빨아야겠다 킹반 모 킹반 모 킹반 모 킹반 모 킹반 모 아 아 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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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키워줘 돌아가요 제발 돌아가고 아이고 이 급병을 무서워 죽겠네 기생충 와 불피해 역시 흡혈이다 이 말이야 아 냉기좀 더 나오지 전기만 나오네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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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룰 흑땅같은도군요 명룡 으에.. 막태인데 모피유민이나 소주 오자 소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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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라가볼린 라가볼린 하파기 아이스크림. 라가볼린 라가볼린 라가볼린. 라가볼린 라가볼린. 라가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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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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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만 방어도 얻기면 마요는 어떻게 되는 거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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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 ㄷㄷ 당근역학 taught us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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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리의 형상 클리어함 1박은 그냥 서장 깨네 룬피 뭐야 룬피 압박이? 룬피 압박이 뭐야 게임이 돼? 트롤러 합박이 돌려버릴까? 룬피 압박이 포기 못하겠다. 룬피 압박이 포기 못하겠다. 혼돈 아씨 내 메아리 결국에 역배에 붙었네. 스택? 스택은 지금 답도 없잖아. 교본 향로 미쳤네. 이게 유물이지. 진짜 유물이 뭔지 알고 싶다면 향로를 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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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강호도 하고 싶은데 콤룹 뭐야 0 0 0 0 스네코 승부 조작 보컬 2복풍 레벨 오브 룩 롱 롱 롱 여 롱 롱 롱 롱 전 Past 롱 롱 illon A mont 롱 롱 롱 롱 롱 허비 메아리 하나 더 나왔네 메아리 하나 더 하자 클리어함 클리어함 세장 룬피 역배는 못 참아 소주 없어서 급사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빌어먹을 뺌니한테 안죽겠지 소주 없으니 소주 없으니 소주 없으니 제발 부퍼만 빨리 나왔어. 아무튼 얼음도 전기통 할텐데 전기구체도 냉기 디펙트 아닙니다. 썬콜 썬콜 모릅니까 썬콜 냉정한 폴로그램 냉기가 전기구 전기가 냉기야 인공물 포션 포션으로 못 구하는데 어떻게 될란가 어? 아 똥깨 만병통치약 어디갔냐고 어파트 부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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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타 전타.. 전타다 전타 식권 순수 조각 냉정 소품 아..니 네 전탄하자 빨리 전탄하자 빨리 와요 와 독고까지 세상에 독고 어서오고 전탄하자 빨리 안이 메아리 어디갔어 인사자라는 달팽이 안이 메아리 아카베코 아카베코 존재 까먹고 있었어 약 90포 모르긴 몰라도 이 방만큼 역배 잘 터지는 방이 있을까 슉슉 디디딤 디디딤 에 나올거 없잖아 아니 각오할거 편향? 워호우 나는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고양이? 상점색 고양이판은 아 마무리하고 들어가야되는데 마무리할게요 5초 셉니다 아이 10초 마무리합니다 95대5 뭐야 뭐야 저게 아 내 치룩 아니 이런 미친 왜 죽냐고 향로가야되는데 그렇지만 아 그러고 물이 오 놀아 탁 조금만 조금라 공허 진짜 잘 뺐다 공허 진짜 잘 뺐다 공허 진짜 잘 뺐다 12만큼 24번 줍니다 역시 냉기댁이야 성능 확실하지 95% 그래도 깨긴 깼네 미치겠네 4번 줬으니까 만원이네 만원 냉기카드 3개나 있잖아 빙하 고쌤 수위 아이고 5천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쿠로링님 5천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냉기카드 냉기카드 4장 있으니까 냉기댁 맞지 전기카드는 5장 있네 전기카드는 5장 있네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냉기댁 뜨거우면 아이스크림이 녹아 없어지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